이어서 바리톤 박기국 교수님과 테너 장지연 선생님이 부르는 이중창. 이젠 미미는 돌아오지 않고가 이어집니다.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인데요. 라보엠은 총 4막으로 구성된 오페라입니다. 그럼 클래식곡 꿀의 그란토아우 그 노래 직접 확인하시죠. 감사합니다. 오 미 미 tu più non torni 오 giorni belli piccole mani odorossi cappelli 이중창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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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